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소망구구 한신예배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길을 가면서 지치지 마세요. 이건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과 또 격려의 이야기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문장이 너무 길지 않았나요? 그리고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선한 길을 가면서 지치지 마세요. 선한 길을 가면서 지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비극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뭔가 지루함과 실증을 느끼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가족끼리 여행 가는 날 아침에 엄마, 아빠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고 기분이 상하는 경험이 우리 아이들만 대답해 보세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망설임 없이 나와요. 낭설임 없이 나와요.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필이면 우리가 별렀던 정말 좋은 여행,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굉장히 들떠있는 그 시간에 뭔가 세상 말로 약간 막아낀 느낌? 아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특히 그 중에 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뭐 안일 수도 있고 아마 성격이 좀 소심한 남편일 수도 덜어는 있겠죠? 그 중에는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아마 또 데자뷰, 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자기가 여전히 대우받지 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맞지 않는 파트너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실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없죠? 좋은 일만 앞두고 있고 그리고 가서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시간 보낼 건데 왜 마음이 상할 이유가 거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없는데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친구들끼리 놀러 갔다면 아마 그런 일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99% 없었을 거예요. 회사에서 어디를 갔다고 해도 그런 마음 상하는 얘기를 하거나 들을 리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만번 양보해서 그런 말을 친구들끼리 가면서 누군가가 했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몇 프로? 100%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뭔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마음이 상하는 뭔가 실증이 나는 뭔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스위스의 루체른이나 인텔라켄 아니면 오스트리아의 뭐죠? 뒤에 산이 이렇게 쫙 보이는 도시가 인스부르크. 그렇습니다. 거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포어 알펜이라고 부르는 여기 알즈북이라든지 거기 가기 전에 알프스 앞에 있는 정말 푸르고 그림 속에 엽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곳을 지나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렇죠? 바이언의 그쪽에 가면 너무나 예쁜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스위스 사람들은 그곳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매일 느끼고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몇 분 걸려요? 그러면 스비미누든 얘기하는데 슈비띠치 쓰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상냥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이디 그 알프스 소녀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같지 않나요? 입만 열면 여둘성이 나와 여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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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오는 아름다운 베르네 꼭 그런 것 같지 않고 굉장히 퉁명스러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사는지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서 눈물이 매일 나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마치 서울 구로 공장이 많이 있는 구로구에 사는 사람이 유럽 여행하고 돌아와서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래도 집이 최고야 뭐 그 정도 느낌일까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렇지만 매일 있다 보니까 왜 좋은지 모르겠어. 실제로 미국의 어느 지역에 간 유럽 사람이 내리면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날씨가 늘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네. 그런데 표정은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똑같은 날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내내 유럽 사는 사람이 오면 할 얘기가 그 밖에 더 있겠어. 그렇게 해서 그래요. 여기는 날씨가 좋죠. 그런데 감동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전도서 1장 8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일에 지루함을 느끼고 쉽게 무감각해지고 실증을 내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좋은 경치와 나쁜 경치가 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지루함, 그런 실증 혹은 너무나 물려버리는 그런 태도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행복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행복한 것을 지겨워할 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행복한 것을 지겨워하지 않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행복한 것을 지겨워할 때 불행이 시작된다는 여러분 무섭고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든 아빠든 놀러갈 때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아니에요. 좋은 일, 좋은 시간, 좋은 사람 좋은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행 떠날 때는 나는 늘 넓어세 해. 그래가지고 말을 저렇게 하면 나는 언제나 기분이 상해버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예배 올 때마다 만약에 약간씩 싸우는 습관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왜냐하면 가장 축복된 자리에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마치 가지 못할 곳에 끌려가는 것처럼 제가 오늘 또 우리 소망교구 헌신예배가 오니까 아마 수요일 기다리면서 오신 분도 있고 가족이 오니까 나도 가야 돼? 어? 와야지. 그래서 이제 오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CCTV 방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습할 때가 되니까 가족들이 오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한 가족이 같이 오는데 아이들이 제일 먼저 쩌르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왔는데 둘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천천히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천천히.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약간 지명방어전 가야 되니까 오는 날 약간 그런 느낌 있었는데 그래도 잘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무슨 말을 제가 하려는 건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있고 열정에 휩싸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섭고 괴로운 일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이 어느 순간에 지치고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지겨워지고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 좋고 신기하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워 했는데 우리는 매주일마다 그런 소식을 순장님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들어요. 또 여러 사회팀들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너무나 기쁘게 교회를 달려오고 또 매주일마다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한 시간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를 왔다가 다시 한 시간 거리를 차를 타고 가서 애들을 태우고 와서 또 와서 한 시간 거리를 와서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간대요. 그런데 매주마다 눈물이 난대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나도 그랬어. 그런데 얼마 가면 지겨워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아니면 거기까진 너무 심한 말이고 그런데 걱정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감동이 없어 그리고 실증이 나고 지겨워져서 그래서 안 오게 될까 그게 걱정돼세요? 예. 진실로 여러분에게 약간 그런 마음이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때 그렇게 열심히 입고 뜨거웠던 분인데 요즘 잘 안 보이네. 그럴 만도 했을 거야. 사람은 다 그러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은 약해지고 에너지도 줄어들고 그리고 피로함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 모차르트를 몹시 시세많은 궁정음악가 살리에리가 오스트리아 대공이 모차르트가 공만 올리면 너무나 눈빛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하죠. 그런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또 작품을 올렸어요. 그래서 살리에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절망하면서 안 봐도 뻔해. 그 대공이 오스트리아의 대공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을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는데 눈빛이 커집니다. 오스트리아 대공이 하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표시를 했어요. 살리에리 눈빛이 반짝입니다. 바로 이거야. 마귀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것 같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너무나 예배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거 너무나 어려워할 때 그것은 왜 그럴까요? 교회가 나빠진 것일까요? 교회가 달라진 것일까요? 아니죠. 자기의 마음이 차가워진 거죠. 요한계시록 3장은 처음 사랑을 어디에인가 떨어뜨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처음 사랑을 떨어뜨린 그 사람과 여전히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너무 민망해 하신다 그런 거예요. 애인이 자기하고 가는데 자기를 자꾸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자꾸 뒤에 숨어 있으려고 하고 자꾸 저만치 떨어져서 가려고 그래요. 그것을 너무나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나 눈치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늘 스스로 의심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뜨거울 때는 정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어디? 내 마음 속에 어디? 내 마음 속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뭐 말씀을 듣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연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람이 뱃속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삶으로 드러내기 전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식어진 거죠. 뭔가 마음이 차가워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치고 피곤해진 거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오늘 갈라데아에서의 말씀에 따르면 육체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특성. 이 육체의 특성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쪽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것이 있어요. 육체가 피곤해져도 그 사람은 마음으로 전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갈라데아에서는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놀이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열이 나고 몸이 아파. 그러면 너는 오늘 좀 누워 있어야 돼. 그런데 애가 마음으로는 공놀이가 너무 하고 싶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열 있나 보자. 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좀 미지근한데 얘가 얼마나 하고 싶은 줄 알아. 그래 너 다 났구나. 가서 공놀이야. 그러니까 와 신난다. 그리고 나 가서 공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공놀이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인데 몸이 좀 피곤하고 열이 좀 나지만 그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 두 가지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농사꾼이 농사를 정말 열심히 졌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졌어요. 그럼 농사가 망친 걸까요? 아니죠. 농사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나 수고를 한 거예요.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너무나 수고를 해가지고 몸이 피곤해. 그러나 마음으로는 너무나 기뻐해요. 왜냐하면 올해는 풍년이 날 거야.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꾼은 몸이 피곤하지만 마음이 차가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운전은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곤한데 운전을 하면 잠이 온다는 생각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장거리를 하거나 저녁에 또 제가 눈이 좀 나쁘기 때문에 저녁에 운전하는 건 저에게 매우 안 좋고 힘들다는 생각을 해서 졸음운전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떤 분이 자기는 운전할 때 졸지 않는데요. 운전할 때 왜 졸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아 그렇구나. 운전할 때는 졸 이유가 없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다음부터 안 졸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운전하면 졸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운전하면서 결코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피곤하기 위해서 운전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내가 어느 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졸지도 않습니다. 저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운전하고 있고 운전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 약간 쉬면 돼요. 그렇죠? 집중력이 떨어지면 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천 킬로를 운전하고 가야 되면 중간에 한 번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 킬로 한 번 도전해 보겠다. 그러면 아주 기쁨이죠. 이번에는 내가 안 졸고 천 킬로 한 번 도전해 보겠다. 그러면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기대가. 이번에 안 졸고 내가 천 킬로를 운전하고 나면 굉장히 내가 뿌듯해질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나는 졸지 않고 끝까지 가면서 너무 졸아서 힘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약간 힘들었지만 다 천 킬로를 해냈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우보이들이 모두 다 즐겁게 말을 탈까요?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카우보이들이. 어떤 애들은 이렇게 숨으로 크게 말을 탈 거예요. 그런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카우보이들이 굉장히 신나게 타죠. 그리고 착 고삐를 잡아다니면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죠? 말에 목덜미다가 이렇게 탁탁탁탁 때려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하시면 내릴 때 차창에다가 한 번 이렇게 탁탁탁 때려주시고 내리세요.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차를 타면 힘들다, 피곤하다, 또 졸린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와 졸음은 전혀 맞지 않는 조합이에요. 물론 저도 옛날에 많이 졸았어요. 어릴 때 알지 못할 얘기를 들으면 가서 그냥 자는 시간이구나 생각했고 그래도 제가 그렇게 졸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지만 졸았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 때 밤새고 놀았거든요. 어릴 때. 그죠? 잘 노는 애들 다 보이네요. 그런데 밤새고 노는데 그 다음에 성탄절 예배를 아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고 놀았거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얘기하겠지. 그거 골백번도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있는데 졸리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졸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뒤로 졸아요. 뒤로 막 뒤로 졸아서 목이 막 꺾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존다는 것에 좋은 취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뭔가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가 지루하거나 뭔가가 건강이 안 좋거나 뭔가 뜻하면 이제 잠을 청하거나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면서 예배와 졸음은 전혀 맞지 않는다. 예배를 지겨워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다. 나는 그럴 거면 주님 없이 살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배에 나와서 졸음을 청하고 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여러분도 많은 분이 그랬지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거 너무나 즐거워하고 너무나 기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보다가 졸음은 적은 없었습니다. 졸음은 적은 없었어요. 옆에 한국 자막이 이렇게 옆에서 써지는데 그게 어떨 때는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도 했지만 제가 외국 영화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자막을 다 보고 그 영화를 보는데 언제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 시네마 파라디소 1988년 영화에 보면 그 어릴 때 시실리에서 영화관 이렇게 영사기가 돌아가는 그 영화관에서 자란 어린아이 토토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토토가 그 촬영기사인 알프레도가 돌리는 그 영화를 볼 때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그 영화를 봤던 사람은 아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어릴 때 영화를 볼 때 결코 결코 졸 수가 없었어요. 제 어릴 때는 영화를 한 번 보고 또 볼 수 있었어요. 좌석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내지 않으면 한 번을 더 봤어요. 또 쫓아내지 않으면 한 번을 더 보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면 집으로 달려가는 제가 어른이 되어서 요즘은 영화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어디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너무나 후회된 적이 있어요. 제가 영화를 보다가 존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 있을 수 없는 변화였어요. 어떻게 영화를 보다 졸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그 영화를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값싼 영화를 고른 거야. 소위 킬링타임용. 그냥 한 번 봐볼까? 그래서 저는요. 영화나 책은 절대로 아무거나 고르지 않아요. 그건 저에게 좋은 일을 제가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무자비한 폭력 영화나 아니면은 뭐 난한 영화나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도 한 번 한 번 봐볼까 보다가 아예 안 되면 집어치우고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고르려면 정말 정말 좋은 영화. 정말 정말 좋은 영화. 내가 보고 과연 그럴만했어? 그런 거를 제가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설계 시간에 영화 얘기를 하냐면요. 그건 정말 엄선된 영화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나오려면 얼마나 무작위로 엄청나게 봐야 될까. 엄청나게 봐야 되지 않아요. 저는요. 책도 정말 아무거나 막 보다 보면 좋은 것이 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정말 좋은 것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들의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골라주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졸고 그 다음에 마음이 식어져서 지루해지고 실증난다는 것은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을 딱 그렇게 먹으세요. 그 좋은 예수님과의 교제인 예배 시간에 나는 절지 않는다. 이틀밤, 삼일밤 세웠어도 난 절지 않는다. 시차가 거꾸로 갔어도 절지 않는다. 몸살이 나요. 시차가 안 맞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막 새벽이잖아요. 그런데 앉아 있으니까 졸리지는 않는데 몸에 몸살 기운이 계속 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운동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막 몸살 기운이 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무스켈 카터가 있어. 오랜만에 운동해서 그런가 봐. 그런데 이제 좋아지는 신호야 라고 말하는데 예배 시간에 조금 몸살이 나면 너무나 막 내가 왜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하는 것은 unfair해요. 하나님 표현해 보시기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설교가 이해가 안 되면요. 그 중에서 핵심 워딩만 머릿속에다 넣고 가세요.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너무 좋은 방법. 저는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요. 저자하고 페이지만 기억을 해놔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보는 거야.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페이지를 기억해놔요. 페이지를 기억해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사기 말씀 중에서 목사님이 뽑아놓은 워딩들이 있어요. 그거 무시하고 내가 다 이해해가지고 내 말로 바꾸겠다. 너무 어려운 일 아닐까요? 어려운 일 아닐까요? 그 중에서 핵심 워딩만 잡아서 그냥 내 안에 받아들여요. 제 아내가 밥을 하는데 제가 매번 요약하고 분석해서는 밥 못 먹어요. 저는 그냥 제 아내가 요리를 잘하고 저를 사랑해서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제가 무작위로 먹는 거예요. 내 양이 되는 만큼 오늘은 성의껏 다 먹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끝이에요. 그 영양소를 다 분석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진리고 실증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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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정죄하던 율법적인 사람들 율법으로만 세상을 보는 이들을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직도 정죄 받은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눈을 들어서 한번 보라고 그럽니다.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제 너에게 내가 다른 길을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이야. 이제 너에게는 영으로 따라 살아가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갈라데아스의 말씀을 따르자면 나를 따라서 이제 영으로 심으면 너는 영으로 거둘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실증나고 힘들다고 말하지 마. 그것은 육체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마음이 식어져서 몸이 지쳐서 그렇게 말하지 마. 감기가 목사님처럼 오래 가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은혜를 마치 죄처럼 대우하지 마. 이건 좀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가기로 해요. 그렇습니다. 갈라데아스 또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원을 따르는 일과 성령의 소원을 따르는 일은 방향이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원을 따르면 결국은 지치고 쓰러지고 식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썩어지지만 7, 8, 9, 10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정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안해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원은 결국은 지치고 실증나고 식어지고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썩어버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의 소원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힘든 상황이 와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난 날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아니거든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고 그의 붉은 피로 나의 검은 옷이 씻음을 받았더니 이상하게 흰옷이 되었다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인증을 받았어요. 인증.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계신 줄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걸 내가 가끔 느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인증받은 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그레이션에서 독일 들어올 때 당신 독일 비자 있어요? 물어보면 잠깐만요. 내가 비자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느냐 그러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지갑에서 꺼내보시면 거기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걸 악이 열제듯이 오늘은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네. 비자 보이듯이 그냥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아면 안 할 거예요? 했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비웃지 마세요. 결코. 비웃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비웃는 사람들은 미국의 TV, 터크쇼 사회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날마다 조롱하고 비웃어요. 여러분. 그러죠? 네.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신론적인 개몽주의 철학자들.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다 하나님 있다면 다 용서해 줄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게 직업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웃겠죠. 하나도 웃기지 않아 우리는요. 하나도 웃기지 않아. 천만에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직업이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은 사람은 거기에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해요. 죄의 삭순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자동으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값주고 사셔서 영에다가 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부터 썩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지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선한 길을 가면서 실증난다고 말하지 말아라. 지친다고 말하지 말아라. 졸린다고 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거두신다. 할렐루야. 이건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지친다고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친다고 말하지 말아라. 선한 길을 가면서 지치지 말아라. 디아스포라의 목회자와 사모들과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지킴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순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길을 가면서 지치고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포츠에는요. 시간 정해놓고 하는 스포츠 있고 시간 안 정해놓고 하는 스포츠 있어요. 그렇죠? 마라톤은 시간 정해놓고 해요? 안 정해놓고 해요? 안 정해놓고 하죠. 안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축구는 시간 정해놓고 해요? 안 정해놓고 해요? 정해놓고 하죠. 그래서 전반전에 내 골 넣어버리면 후반전에 놀면서 해도 돼요. 좀 위험한가요? 그래도 후보도 넣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농구도 마찬가지죠. 한 40점 벌어지면 전부 다 벤치 멤버들 다 내보내요. 그러나 시간 안 정해놓고 하는. 골프도 시간 안 정해놓고 하죠. 테니스도 안 정해놓고 하죠. 마라톤도 시간 안 정해놓고 하죠. 뭐든 달리는 거 다 시간 안 정해놓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뛰어야 돼요. 한국이 셔트트랙 빙상은 세계적이에요. 저는 정말 그걸 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정말 처음으로 한 번 봤어요. 그냥 좁은 빙상에서 그냥 계속 도는 것 같아서 저는 시시하게 생각했는데 보고 감동이 생겼어요. 그 좁은 아주 좁진 않아요. 그 빙상 그 트랙을 정말로 빛의 속도로 달리는데 그게 마지막 한 바퀴에서 항상 결정이 나더라고요. 마지막 한 바퀴에서 정말 이만큼 차이로 결정이 나는데 한국 선수들이 항상 메달을 따는 모습이 너무나 경이로웠어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스케이트 칼날이 이만큼이 앞서서 들어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스퍼트를 하는데 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뱉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선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성령을 위해서 씨앗 뿌렸음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에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받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단의 편에 서지 마세요.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면서 지치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지치지 마세요. 인사해 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얻고 수학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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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은 성경도 다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거 배웠고 알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소리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는요. 주님 앞에 붙잡힌 받은 것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반드시 갈 겁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꼭 맺을 겁니다. 아멘. 우리 장년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믿고 가면서 실증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애티튜드를 보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면서 나의 신부된 교회가 지겨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실증내는지, 그 마음이 차가워졌는지 그걸 보실 거예요. 주님 저의 가슴은 아직 뛰고 저의 심장은 아직 뜨겁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걷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응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